트럼프 관세 폭탄입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의 10%를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예상했던 관세율 25%보다 낮긴 한데 지금 미중 관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. 밤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 폭탄을 날렸습니다. 네, 새벽에 올린 이 트위터에서 9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 3천억 불에 대해서 관세 10%를 때리겠다. 이런 건 관세 폭탄인데요. 지난 6월 말에 오사카 G20 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당분간 관세 폭탄을 때리지 않기로 약속한 것이거든요. 그것을 정면으로 깬 것이에요. 어저께 그저께 미중 상하이 무역 협상이 잘 확열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으로 보입니다. 당초 관세율 25%보다도 낮은 10%라는 것은 그나마 좀 다행스럽긴 해요. 그러나 이것은 관세를 때리지 않겠다는 약속에 비해서 볼 때 엄중한 도발이 아닐 수가 없고 중국의 또 하나의 반격 카드가 우려됩니다. 그리고 9월 1일까지 가서도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추가적으로 25%로 더 올리겠다는 지금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. 지금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해계모니 쟁탈전에서 나오는 미중 무역 전쟁이 또 하나 지금 세계 경제를 정조준화하는 그런 중대한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8월 2일 금요일입니다.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함께 살펴보시죠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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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